반 다시 짜야죠 팀플레이로 제대로 한 판 버려보죠 콜? 깊기는 제일 먹고 싶은 걸로 던져줘야지 시범 아이고 다짜 앞에서 밑장은 빼 절대 믿지 마세요 항상 한 수를 다 감춰놓는 놈이에요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니까 자잘한 편에 얼굴 팔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박효수입니다 거 맨날 처리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일들 좀 합시다 나머지는 어떻게 판을 키울까요? 사정사정을 하라고 너한테? 저도 못해! 형 무릎 꿇었다 지성아! 서해 한번 오셔가지고 진술 좀 해 주셔야 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이스XX야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랑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활려들었어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? 곽승건 뭐 잘나가는 사업가에 뭐 쟁감 없고 조건이 좋군요 오우 이뻐라 사장님 저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이번 수술 메인은 춘장 몇시간 걸릴텐데 힘들겠지 장난해? 평생 못 태어나오지 그 스캔 떠났어요? 오XX야 아내가 골 때리던데요? 이쪽에서 GPS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구청도 해 아이고 됐습니다 겁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고맙습니다 9일 수술 즉시 전국 도still 무전